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난민인권 네트워크 한국에 있는 난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난민법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난민들 옆에서 같이 옹호활동을 펴왔던 28개 단체에 대한 난민인권 네트워크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난민법 실주년 국회는 난민인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입법을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지금 한국 정부의 난민정책 어디까지 와있는지 하고 국회에서의 난민법에 관련된 입법과제 저희가 생각하고 제안하는 입법과제들을 제안드리는 후에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난민정책에 대한 부분부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민법 시행 7주년을 맞았습니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난민과 관련된 절차가 시작된 지 한국이 2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년 세계 난민의 날에 다양한 언론의 보도가 나와서 한국의 난민정책 생각보다 별로다라고 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의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정부에서의 항상 반박 보도자를 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 별 문제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두 번째 그런 형태의 보도자료의 싸움이 26년간 사실상 계속되어 왔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난민정책은 점점 더 후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난민법이 시행되었을 때 난민법이 시행되어 온 2013년 7월 정도부터는 난민법이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줘서 난민정책이 더 이상 너무 자의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최후의 보류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인데 난민법 자체가 완전하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지금 정부가 점점 더 난민 거부 정책을 노골화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점점 그런 역할이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부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통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난민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어떤 언론 보도에서 난민들이 몰려온다 이런 형태의 보도자료도 나와 언론 기사도 있어서 저희가 좀 당혹스러운 점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서 있는 난민의 수는 실질상 전 세계 모든 난민 수용국 중에 거의 0.04명으로 국민 1명당 난민의 수용이 0.04명으로 139위 정도의 숫자입니다. 통계로 보자면 한국은 전 세계의 모든 숫자에서 세계의 엄중한 난민에 관련된 엄중한 상황이 있음에도 실제로 도착해 있는 한국에 있는 난민의 수는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에 있는 이런 어떤 지금 난민 정책 자체가 난민과 관련된 난민은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인권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난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난민을 어떻게 하면 들어오지 못하게 할까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난민이 아니니까 어떻게 신속하게 나가게 할까 하지만 국제사회에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로 마사지해서 보여줘야 할까 이런 내용들만이 정부의 정책에서 주된 목적을 차지하였었고 난민과 관련된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경 통제와 아니면 난민들을 신속히 관리하고 때로는 난민들이 싫다라고 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있으면 거기에 포퓰리즘 형태로 조응하는 형태의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사실 초창기에 좀 긴장을 했었습니다. 정부도 긴장을 했었고 난민 인정률이 너무 낮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응답하기도 하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우리가 조금 조심하겠다라는 것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난민 인정률은 유럽의 난민 인정률 2019년에 나와있던 23.1%라든지 아니면 세계 평균이라고 OECD 평균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33% 정도 전혀 미치지 못한 난민 인정률로 한국 정부가 많이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0.4%까지 이르렀습니다. 한국에서 전부 다 난민 인정을 한 숫자가 모든 심사기간을 거쳐서 다 해서 숫자가 4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4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 정부의 정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 심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 난민이 아니다라고 억지로 추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니 난민들의 인정 숫자도 낮고 0.4%라는 거의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을 정도의 극한의 난민 인정률까지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정부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에서 법무부가 많이 무감해졌다는 것입니다. 난민 인정률 낮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그것을 기담화되지 않고 그게 무엇은 문제냐라고 하고 과거에는 심지어 작년보다 난민 숫자가 너무 적으면 조금이라도 그 통계를 맞추기 위해서 연말에 난민 인정을 빨리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숫자를 좀 맞추기라도 했었는데 이제는 최초로 유의미하게 난민법 시행 이후로 작년에 난민의 인정 숫자가 반으로 줄어버린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부가 점점 난민 반대 정책을 난민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난민을 거부하는 정책을 노고라 하는 장면들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돼서 저희가 입법 과제들을 몇 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진 입법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기자회견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난민 보호를 이념으로 명시한 난민 기본 정책을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과 별도로 심사, 처우, 통합, 정착, 차별 방지의 네 분야로 나누어 검토 수리토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시대의 잔치단체의 난민 보호에 대한 책무를 명시하도록 개정 입법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밖에 없고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은 법무부에서의 성환되기도 하고 전체 250만 외국인 중에 난민에 관련된 숫자가 26년 동안 다 합쳐서 5만 명도 되지 않는 매우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계획이 없고 현재 있는 부처의 일을 그냥 기술하는 두 페이지짜리 정도가 한국 정부의 난민 정책의 전부입니다. 난민이 보호되어야 된다, 난민의 인권이 옹호된다는 명확한 방향 하에 구체적인 절차와 계획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난민법의 난민 인정 심사 중에 다음 분야에 대해서 개정 입법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항에서의 실컷 난민 신청 절차. 난민 신청 작성 시 지금 모국어 아니면 오국어가 아니라 영어랑 한국어밖에 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접수 거부를 하지 않도록 난민에서 가장 어려운 점들이 접수 거부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의 의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열람 등사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형사 절차하고도 무관하게 자기의 진술과 자기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해서도 열람 복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의신청 난민위원회,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던 난민 심판원이라든지 난민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될 때 이런 난민위원회와 2차 신청의 이의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난민위원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분야입니다. 난민법의 난민의 처우 중 다음 분야에 대해서도 개정 입법을 시작해야 합니다. 난민들은 이제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숫자는 너무너무 적어서 어떻게 하더라도 한국 분들이 만날 수가 없을 정도의 적은 숫자밖에 한국이 없으나 이분들이 엄연하게 한국에서 지금 살고 평생 동안 뿌리를 내리고 같이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난민들이 살게 됐을 때 그 갖고 있는 취약성들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한국 사회의 제도를 정착하여 같이 살 수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데 한국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난민 신청자의 심사기간 동안 안정적 체류가 보장돼야 합니다. 난민 신청했다고 구금되거나 난민 신청했다고 취업 허가하지 않아서 쫓아내는 일들이 있으면 더 이상 한국은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고 국적국 출신기관의 문서에 준하는 문서가 발급돼야 합니다. 난민들은 국가에서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문서를 갖고 올 수 없는데 문서를 갖고 오지 않으면 아무런 증명이나 한국에서 아무런 행정 절차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해결돼야 합니다. 네 번째 분야입니다. 난민법에 난민의 통합 및 정착 중 다음 분야에 대해서도 개정기법이 시작돼야 합니다. 인도적 체류자의 체육, 시리아 사람들 아니면 예멘 사람들, 다양한 전쟁에서 피신해서 오신 사람들, 고문 등 여러 가지 잔혹한 처우를 당할 염려가 있어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인도적 체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취업을 해도 잡아가지 않겠다, 일을 해도 잡아가지 않겠다는 것 말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한 처우의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도에 대한 것이 난민 인정자와 마찬가지로 상향될 필요가 있습니다. 난민 및 인도 체류자의 경우 귀화와 영주에 관련된 특별 절차가 마련이 돼야 합니다. 지금은 난민들이 가장 빨리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한국의 국적을 얻어서 귀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신속히 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난민들이 6천만 원 이상이 없으면 귀화 신청을 할 수 없고 영주 자격을 다치 얻으면 귀화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의 난민들이 이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요건을 만족시켜도 한국에서 귀화해서 국적을 얻는 데 거의 5년에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형태로는 한국 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는 입법리를 비교해 보더라도 이와 같은 데는 모두 해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한국 정부만 난민에 대한 귀화의 벽을 막고 있습니다. 난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것도 필요합니다. 북한 인탈 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다양한 형태의 취약성을 고려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부분의 난민들이 한국에서 지위를 얻고 난 이후에도 받닥뜨리게 되는 것은 계속해서 체불임금과 아무 정착하지 못하고 한국말도 배우지 못하고 쫓겨나고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방지, 교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국회에서의 중요한 차별과 혐오에 대한 방지하는 것에 대한 입법 내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저희들 마찬가지로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계속해서 반복 재생산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법제가 마련되어야 되고 난민이 누구인가에 관련된 교육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까지 사실 매우 엄청난 형태의 많은 형태의 입법과제들이 있으나 중요한 부분들만 저희들 목차 형태로 뽑아보았습니다. 이번 21대 국회가 운영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든 입법과제들이 잘 해결되어 난민에 대한 정책이 한국에 있는 난민 정책이 한국에 있는 난민 제도가 난민을 거부하면서 난민 정책이다. 난민을 쫓아내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난민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실질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나서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입법과제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드린 보도자료에도 함께 나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난민법 시행 7주년 국회는 난민 인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 입법을 시작하라.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아시아 최초라며 자랑해왔던 난민법 시행의 7주년을 앞두고 난민 인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을 요구해온 우리는 절박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한국을 찾은 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 이상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 매년 난민의 날에만 되풀이 되는 파편적 관심과 지속되는 무관심은 오히려 난민의 비존재를 표상한다. 이와 같은 난민의 날은 한국에서 더 이상 난민의 날로도 난민을 위한 날로도 난민에 의한 날로도 기념될 수 없다. 1994년 난민협약 가입 이후 처음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심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난민인정심사지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은 2012년 독립된 인권법인 난민법을 제정하였다. 당시 법무부는 난민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최초라며 난민법 제정을 대내외적으로 큰 업적으로 여기고 홍보하였다. 하지만 난민법을 시행한 2013년으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난민들의 삶은 어떠한가. 정부의 포괄적인 난민정책의 부재와 20대 국회의 난민법 계약 시도는 실무적으로 난민 거부 정책으로 표면화되어 왔다. 전 세계의 폭력과 박해가 만연한 현실에서 현행 난민법은 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난민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 왔다. 난민법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있는 난민들은 한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수단에 피난처를 찾기 어려워지고 한국에 어렵게 도착한 난민들은 스스로 떠나도록 밀려난다. 그리고 또는 비잘발적으로 송환되거나 장기적 구금을 견디지 못해 떠났다. 바늘구멍을 뚫고 난민 또는 인도적치를 지휘를 얻은 극소수의 난민들은 트라우마, 언어 및 문화의 차이, 난민에 대한 대중의 낯선과 이를 혐오로 재생산하는 집단의 목소리 속에서 사회의 안전왕을 벗어나 빈곤과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은 재난의 불균등한 고통을 야기한다. 사회 구성원 중 보다 취약한 집단이 먼저 붕괴하고 위기 속에서 소수자들에게 대한 혐오와 차별은 다양한 계기로 재생산되고 있다. 정부의 자의적 행정의 전행과 이를 막기에 부족한 현행 난민법의 한계에 난민은 더 큰 고통과 사회적 배제에 시달리고 있다. 난민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지워지고 있는 지금, 매일 곳곳에서 혐오와 차별로 인해 핥히어지는 난민의 시간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지금, 난민 거부 정책에 있어서 점차 정부가 당당한 얼굴로 등장하는 지금, 더 이상 우리에겐 여유가 없다. 우리는 21대 국회가 진정으로 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난민법의 개정입법에 시민사회와의 연대로 진지하게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법 과제들을 제안한다. 첫째, 난민 보호를 이념으로 명시한 난민 기본 정책을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과 별도로 심사, 처우, 통합 정책, 정착, 차별 방지의 네 분야로 나누어 검토하고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도록 개정입법을 해야 한다. 둘째, 난민법의 난민인정심사 중 출입국항 난민신청 절차, 난민신청 시 모국어로 신청서 작성 가능 및 접수 거부 방지 등에 대해서 개정입법을 시작하여야 한다. 셋째, 난민법의 난민의 처우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보접근권 보장 및 행정조치 일반, 난민신청자의 심사기간 동안의 안정적 체류 분야에 대해 개정입법을 시작하여야 한다. 넷째, 난민법의 난민의 통합 및 정착 중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난민 및 인도적 체류자의 영주, 기화의 특별 절차, 난민의 정착과정 지원, 그리고 혐오와 차별 방지 교육 분야에 대해서 개정입법을 시작하여야 한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저희 그러면 구호를 하나만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호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Attention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ales